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생활을 바꾸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드디어 저의 첫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게 이토록 쉬운 까만고니의 블렌더 트레이닝 입니다 책에 까만고니가 박혀 있다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 1월부터 쓰기 시작해서 출간까지 1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책 두께는 한 요정도가 되구요 그 다음 페이지는 47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 책이 나왔는데 출간 이벤트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벤트 내용은 영상 후반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의 전공 2가지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책 앞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제 첫번째 전공 제 원래 본업은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블렌더 기능을 하나하나 팩트를 체크하면서 이렇게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전공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버죠 유튜브 썸네일이 이상하거나 내용이 재미가 없으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이미지를 자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 이미지들을 썸네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이미지들 딱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책에 들어간 이미지 개수를 다 세보니까 1400개가 넘더라구요 진짜 컴퓨터 책 쓴 사람들은 이 이미지 캡처 하다가 시간이 다 갔을 거에요 너무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여기 책을 보시면 단축키 보이시나요? 사용방법에 기능 이름과 방법 그리고 어떤 마우스를 누르거나 어떤 메뉴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축키를 써야 되는지 이렇게 아이콘으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이 트레이닝 이잖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배운 내용을 이렇게 앞에서 배운 내용을 뒷부분에 실습하기를 통해서 계속 사용해 볼 수 있게 지피를 했습니다 자꾸 실습을 시켜 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나서 탁 덮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초보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이 책 처음 만나는 첫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이렇게 택배를 제가 처음 받았어요 저는 책 사이즈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사실 요만하게 작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야 사이즈가 너무 커요 와 정말 책을 크니까 교재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좋았습니다 어 이 얼굴은 가렸지만 좋아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그리고 책이 나왔는데 서점에도 가봐야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물로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작 코너에 있을 줄 알고 신작 코너를 이렇게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하다가 어 혹시나 해서 화제의 신작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화제의 신간에 저희 책이 딱 DP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인증샷을 딱 찍었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책 자랑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 출간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게 정말 많이 도와주신 루비 페이퍼 출판사에서 책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품은 책 15권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응모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인 3월 30일 저녁 11시 59분까지고요 그리고 추첨은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 3월 31일날 15분을 선정해서 유튜브 까만고니 채널 커뮤니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온라인 서점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이벤트 글을 올려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응모 방법도 다 써 있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 서점에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서점은 아래 이 3개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교보문고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기대평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을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대평을 써주셨네요 여기서 리뷰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다시 가서 리뷰를 쓰는 거죠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리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주실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구글 폼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서점 이름이랑 아이디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 주소를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남겨주셔야지 당첨이 되셨을 때 제가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제출을 딱 해주시면 응모가 끝납니다 자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당첨되신 15분에게는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배송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이름 연락처 주소 이 정보를 여쭤볼 거고요 이 정보는 배송할 때 사용을 하고 바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장은 4월 3일 월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발송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보내드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단 여러분들께서 배송 정보를 꼭 빠르게 보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당첨 소식을 바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야겠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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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